제주 4.3 69주년을 맞아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가 열리는데요. 미술약품을 통해 제주 4.3을 만날 수 있는 기획전시회가 열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수연 기자입니다. 아끼던 삶의 보금자리를 떠나야만 했던 사람들의 행렬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굴 속으로 몸을 피했다 영문도 모른 채 쓰러져간 제주 사람들. 억울함과 가슴속에 맺힌 한은 하얀 한지 위에 흩뿌려진 먹물처럼 요동칩니다. 연분홍 벚꽃이 화사한 4월. 하지만 4.3의 광풍이 몰아친 제주에는 붉은 벚꽃이 피어났습니다. 제주인들의 가슴에 남은 상처와 고뇌를 성찰로 화폭에 담은 작품은 20여 점. 바람부는 날 그때 제주란 주제로 마련된 제69주년 4.3 초대전에는 더 이상 이념 갈등으로 인한 억울한 희생이 없기를 바라는 국내 작가 26명이 참가했습니다. 관객들한테 바란다면 4.3이 어떤 사상이나 이념을 떠나서 우리 모두의 아픔이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의 아픈 역사를 오늘을 사는 젊은 작가들의 감정과 상상으로 만날 수 있는 이번 전시회는 오는 5월 31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아멘